안녕하세요. 다육의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풍경 에르베 플라워 다육풍경의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육이 농장도 몇 개가 있으면서 또 식물도 같이 합니다. 여기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기 다육풍경 두 번째 시간으로는 다육이 화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있는 아이들은 중구화분으로 사용감이 없는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던 아이들 중구화분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되어져 있고요. 중구화분도 있고요. 또 새화분도 여기 이렇게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새화분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예음분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새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바위수나 빈공방 이런 아이들, 서인경 이런 아이들은 사용감이 없는 중구화분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던 아이들 중구화분으로 해서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음분은 이렇게 흐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사시면 이거 하나 드리고 이렇게 큰 거 사시면 하나를 드립니다. 선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 친환경 비료는 이게 하나에 6,000원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만 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 착한 가격으로 해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25종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뭐 냄새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천연 비료라고 하니까 한 번씩 지령이 분변토도 조금씩 넣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후념 속 아이들도 조금씩은 넣어서 조금 얼굴을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군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키우고 싶으시다 그랬으면 또 저거를 한 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6,000원 두 개 또 만 원에 할인을 해 주셨고요. 이 아이들 중고 화분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혹시라도 중고 지령이 분변토를 사실 때 다육이 화분 큰 거랑 사시면 합배송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공공방분 화분이 사이즈가 이거 입구 사이즈가 12cm 둥근 사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가 나오고요. 10cm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상가는 2만 4,000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화린가는 1만 6,000원 두 개에 3만 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두 개에 3만 원 하니까 여기 이거 한 번 비교를 할게요. 요게 사이즈 똑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나무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리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차이예요. 색깔은 뭐 거의 비슷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요거 색깔 연두색이 있고요. 진한 색감 아래가 조금 이렇게 낮은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위에가 진하고요. 요거 빨간색 톤이 있는데 요거 보석은 하얀 거 노란 거가 있습니다. 쭉 보셨죠. 그래서 뭐 두 개. 두 개 두 개 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네 개를 하셔도 됩니다. 요거 리본이 있는 아이들. 리본하고 요거 같이 있네요. 이런 리본도 있고 이런 리본도 있어요. 두 개 세트가 3만 원. 너무 괜찮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던 아이들 작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요것도 사이즈 똑같아요. 입구 사이즈가 12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0cm가 나옵니다. 요거 정상가 2만 4천 원에서 할인가 1만 6천 원. 두 개 구매 시 3만 원. 3만 원에 해 주십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색깔 요렇게 보시고요. 같은 색으로 세트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색깔이 비슷하니까 요걸로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요거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색감이라도 보석 색깔은 살짝 다르네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보이시죠? 예. 두 개 두 개 세트. 색깔을 선별을 해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착한 가격이죠. 두 개 3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민공방 화분 요거는 이제 살짝 농화분이에요. 요 농화분이 참 쓸모가 많은 아이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리도 조금은 덜 자제하겠지만은 요게 이제 입구 사이즈가 요게 이제 살짝 요렇게 전 부분이 밖에 나와져 있고요. 입구 사이즈가 9.5가 나옵니다. 높이가 14cm가 나옵니다. 14cm. 그래서 쫙 까는 높이감이 있어서 너무 좋죠. 한번 보세요. 요 정도 됩니다. 요거 하고 또 10cm하고 14cm 요 정도 높이감이 다르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짝 높이감이 있는 아이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두 개 3만 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요거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색깔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녹색이 있네요. 요거 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이 있으니까 요렇게 두 개 두 개 세트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리본이 있는 아이가 있고요. 나무만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살짝 요렇게 요거 요것도 핑크색이 있어요. 요렇게 핑크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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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선택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두 개 두 개. 또 선택을 해서 두 개의 3만 원. 두 개 세트가 3만 원 하니까 정말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요거 바위수 화분도 요거 사이즈 괜찮죠? 약간은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꽃 모양은 요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요렇게 국화꽃도 있고요. 요런 꽃도 있고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보석이 안쪽에 있어요. 요건 파란색. 요거 주황 살색. 살구색. 요거 핑크색. 요렇게 빨간색. 요 모양이 지금 4개가 요 앞에 꼭 코사지가 입체감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 색감이 다릅니다. 4개가 있으니까 두 개 두 개 세트로 하셔도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이거는 꽃이 두 개가 있고요. 요거는 빨간 꽃. 요거는 핑크. 바탕이 핑크냐 노랑이냐 요거 하얀색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요거 이제 가로가 12cm가 나옵니다. 높이가 9cm가 나오고요. 요것도 정상가 24,000원 하는 아이들. 16,000원. 하나는 16,000원. 두 개 세트로 하시면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요것도 두 개. 화린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다 진열이 되어져 있던 아이들입니다. 사용은 없고요. 달빛분도 있습니다. 달빛분도 요 아이들도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정상가가 요게 3만 8,000원 합니다. 화린가는 3만원. 요거 하나에 3만원 합니다. 요게 사이즈가 16.5가 나오고요. 높이가 11cm가 나옵니다. 색감은 요렇게 빨간색감도 있고요. 노란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굽은 요렇게 4개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노란색. 요거는 요런 색감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16.5의 높이가 11cm가 나옵니다. 요거 화린가 3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에 3만원씩 하고요. 요거는 서인경분 요렇게 큰 아이들입니다. 큰 아이들. 자 21cm가 나오고요. 높이가 16cm가 나옵니다. 요거 하나에 6만4천원 하는 아이들. 요게 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만원 하나에 5만원에 요렇게 큰 사이즈. 21cm면 꽤 크죠. 요렇게 이제 창같은 거 군생 심어도 예쁩니다. 대품 군생 심어도 예쁘겠죠. 큰아이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현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서현분 요거 14cm가 나옵니다. 요거 보세요. 14cm가 나오고요. 요거는 14cm가 나오고 높이가 12cm가 나옵니다. 요게 살짝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게 개당 6천원. 두 개는 만원 하는데요. 만원 요거 맞나요? 요거 맞을까요? 너무 괜찮죠. 요거 두 개 구매시 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 군생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뭐 엠마는 창을 심어도 참 예쁠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하나는 6천원. 두 개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인경분도 요거 사이즈가 너무 좋죠. 크고 발은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짝 높이감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게 사이즈가 살짝 오차 범위는 있겠죠. 21cm가 나옵니다. 요것도 약간은 타원형,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높이는 15cm가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굽은 요렇게 4개로 되어져 있고요. 배수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색깔은 요거 꽃에 따라서 요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요게 5만원 하는 아이다. 하나에 5만원 하는 아이들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4만원 요거 할인을 해주셨어요. 요거는 20%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천수제분도 요거 요즘 인기가 참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라인도 살짝 들어가고 요즘 또 애온염이 소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품, 중품까지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요거 지금 4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 색깔은 요거 노란색이 3개가 남아져 있고요. 붉은 톤이 하나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만원씩 합니다. 요거는 어디나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가는 것 같아요. 두 개 하나는 만원하고요. 두 개를 구입하시게 되면 18,000원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붉은 톤 요거 3개는 또 노란 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18,000원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색깔을 더 고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요거 4가지가 남아져 있네요. 숙의, 숙입은 요기 있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가 10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6cm가 나옵니다. 살짝 높이감이 있죠. 농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개당 만원 하는데요. 할인값 8,000원에 해주십니다. 색깔은 요렇게 하얀 톤, 노란 톤 요거 요렇게 진한 브라운 톤도 있고요. 요렇게 녹색 톤도 있습니다. 색깔은 5가지가 있고요. 개당 만원에서 할인은 8,000원에 해주셨고요. 서인경분이 요기도 있는데요. 서인경분은 요게 입구 사이즈가 15cm가 나옵니다. 높이가 18cm가 나옵니다. 꽃 색깔은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38,000원에서 3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요렇게 보석이 있고요. 잘 보셔요. 요 느낌 보라톤이 있고요. 붉은 톤이 있고요. 꽃이 보석이 있는데 보라톤도 살짝 있습니다. 꽃이 다 틀리죠. 붉은 요렇게 3개로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를 주문을 하시면 요거 선물을 드리나요? 요거 옆에다 갖다 놨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이죠. 살균, 살충이 다 되고요. 역량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셔도 너무너무 잘 아는 정보가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받아보시고 요것도 또 구입도 서인경분도 요런 아이들 애원염 중품도 충분하죠. 한번 심어보시고요. 요거는 서인경분도 이렇게 큰아이입니다. 요거는 플라워 끼워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를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요거 큰 사이즈예요.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백합꽃인 것 같은데요. 요거 입구 사이즈가 20이 나옵니다. 20의 높이가 20이 나옵니다. 밑에는 살짝 좁고요. 위에가 조금 넓게 되어져 있고요. 배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통기성 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보석이 있고요. 하얀 바탕에 핑크톤이 들어가져 있어요. 6만원 7만원에서 6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할인해 드리고 요거를 또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인경분도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사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일사분. 요거 입구 사이즈가 11.5가 나오고요. 높이가 13cm가 나옵니다. 높이 13cm. 정상가가 2만 5천원 하는데요. 20% 할인을 해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런 모습은 뭐 캔디나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아이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이제 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네요. 나무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건 주황색 톤이 있고요. 요거는 핑크톤이 있고요. 요것도 주황색 톤이 있고요. 요거는 파란색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트로 두개 두개 놓으면 참 예쁘겠죠. 요거 하나 2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사이즈 11.5 높이 13cm가 나오고요. 요렇게 이제 베트남분 요거는 베트남분입니다. 수입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락으로 되어져 있고요. 소자네요. 소자. 나비 바구니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색깔은 요렇게 파란색 진한색 보라톤이 있고요. 개당 4천원 합니다. 요거 3개를 주문을 하시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뭐 당연히 립토스 이런 아이들 자국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고요. 요렇게 색감이 있습니다. 요것도 3개 만원 합니다. 3개 만원 하는데 색감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 노란색 핑크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6가지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색감은 3개 3개가 만원 합니다. 하나는 4천원에 있고요. 요것도 베트남분인데요. 요거는 살짝 큰 아이죠.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입구 사이즈가 10.5가 나오고요. 높이가 9cm가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에 8천원 하는 아이들 3개를 하시게 되면 2만원에 해주십니다. 요거 색감은 요게 노란색 요게 검정색, 파란색, 핑크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비에 보석이 있고요. 요거는 손잡이가 바구니 손잡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8천원 하는데요. 3개에 2만원에 해드리고요. 서인경분 요렇게 작은 소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게 사이즈가 9cm가 나옵니다. 높이는 8cm가 나오고요. 요렇게 새로 줄무늬가 있고요. 꽃의 보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만원 하는 아이들 2개 구매를 하시면 1만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서인경분에서 이렇게 작은 소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흥분이 5cm, 7cm까지 나가니까 요거 소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 또 요런 느낌 하얀색 바탕에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1만8천원 2개 구입을 하시게 되면 1만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인경분 요거는 요것도 소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살짝 높이감이 있는 아이입니다. 둥근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기가 9cm 높이가 10cm 그래서 개당 12,000원 2개를 구입을 하시면 2만원 색감은 하얀색, 주황색, 빨간색 요기 파란색 요것도 파란색 요거는 녹색이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고요. 보이시죠? 꽃도 색감이 다르고요. 요렇게 해놓을게요. 요거 술무가 참 많은 아이들 같아요. 두개가 요거 2만원 합니다. 요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색깔 보이시죠? 요렇게 두개 두개 세트로 하시게 되면 1만2천원 두개는 2만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꿈꾼이라는 아이죠. 저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독특해서 또 사가지고 립투스랑 여기다 조그만 아이들 요렇게 합식을 옆으로 합식을 해놓은 적도 있는데요. 요것도 가격 1만2천원 합니다. 하나에 1만2천원 요거 하는데 요거 할인을 해서 만원에 해주십니다. 요기 가로 사이즈가 요게 20cm가 나오고요. 폭은 한 8cm 정도 나오겠죠. 요거 높이가 8cm가 나옵니다. 이렇게 배수 두개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뭐 립토스나 작은 아이들 합식하는 데 딱 좋습니다. 공간도 뭐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요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할인을 해서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음분에서 나와져 있는 아이들 요거 큰 사이즈가 있고요.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것도 농화분도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음분 요게 16.5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14cm가 나옵니다. 키높이 14cm가 나옵니다. 2만원 하나는 2만원 두개 구입시에는 요거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에 2만원 하기 때문에 요거 두개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를 선물을 드립니다. 색깔은 지금 요거 진한색감 노란색 핑크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지 색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두개 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엔분 이렇게 농분으로 대자도 있지만 요 아이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요거 적당한 입구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17이 나옵니다. 높이가 23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은 3만6천원 하거든요. 요거 3만6천원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 요거 하나 주문하시면 하나씩 드리는데 요거 하나보다는 두개를 또 세트로 하시면 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큰아이들은 굳이 세트로 안 하셔도 큰거 하나씩 해놓으셔도 됩니다. 요게 3만6천원 3만6천원 하나에 3만6천원 하는데 예음분은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요거 플라워 살균 살충이 다 되면서 영양까지 되고요. 뿌리 바라도 되기 때문에 뿌리 활착도 잘 되게 또 뿌리도 잘 내리게 합니다. 요거는 큰걸로 사이즈가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 대형인데요. 요거는 21cm 입구 사이즈가 21이 나옵니다. 높이가 22cm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만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주문하시면 요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끼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한거고 또 좋은거고 이렇게 또 화분이 필요해서 주문을 하시는데 요거까지 또 서비스로 오면 또 일석이 조지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 화분도 선택을 해서 애운염속 아이들 아니면 군생들 목대가 있는 아이들 요렇게 심으시면서 저 약품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고분은 이제 써서 중고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해놨던 아이들이라 가격은 착하게 보내드리고요. 요 아이들 또 세화분도 가격 20% 할인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육 풍경에서 화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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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asking